안녕하세요. 라비쌤이에요. 오늘 소개해드릴 홈트는 힙업은 물론 허리 근육에도 좋은 브릿지 챌린지예요. 누워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을 구성했어요. 첫 번째 동작이에요.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두고 날개뼈를 바닥에 붙여주세요. 발바닥으로 바닥을 지그시 누르면서 들어줍니다. 이때 엉덩이 근육에 집중해주세요. 10회씩 3세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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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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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과 함께 만나요.